아 추워 추워 자 뿌띵이 친구들 안녕 여러분들 잘 지내고 있죠? 할부지와 판다 가족들은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영하 10도를 넘어서고 아주 추운 강추위가 왔는데 과연 눈이 왔을 때 우리 판다들은 판다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오늘 할부지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기로 해요 자 여러분 추워도 씩씩하게 즐겁게 재미나게 우리 판다 영상 보기로 해요 자 지금부터 출발! 러바오 대형사고 쳤네 어떻게 거기서 나무를 부러뜨릴 수가 있지? 망 자 러바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대나무가 길게 뻗은 대나무 가지를 잡아당겨가지고 저기서 대형사고를 쳤어요 마압소사 네 지금 러바오가 먹고 있는 대나무는 왕죽 왕죽을 이렇게 부러뜨려서 먹고 있습니다 와우 러바오 아 현장에서 싹걸렸어요 싸고 치는거 러바오가 머리가 날로 좋아지고 있어요 항상 아래쪽에서만 대나무를 당겨서 먹다가 오늘은 이렇게 위쪽에서 긴 가지를 당겨가지고 와우 대빵 큰 대나무를 마압소사 아버지가 밥을 안주더나 어? 러바오 아버지가 밥을 굶겼어 오메야 러바오 그렇게 큰 대나무를 흔들려버리면 안되지 어? 넌 먹을거도 아니잖아 깨끗이 먹건지 먹지도 않고 견질러 놓기만 하면 아우 적당하다 나뭇가지 얼굴 생긴다고 안보는게 아냐 나 보여 반성하는거야? 아버지 반성합니다 전 반성해야되겠다 러바오 혼났다고 또 삐져있어요 맨날 칭찬해주던 사람이 한번 혼내면 삐지게 마련이죠 내려와 그렇지 러바오 그렇지 아이 잘생각했어 아빠가 밖에서 부러뜨린 대나무야 이거 먹어봐 이거 응? 아빠가 이걸 밖에서 대나무를 부러뜨렸다고 난 푸바오한테 선물로 주는건지도 몰라 응? 나무가 너무 커? 아빠가 주는 선물이야 푸바오한테 그거 아빠 냄새가 나는거야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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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푸네라 거기 분질어뜨려 중간을 부러뜨려 자 콜바오 중간을 부러뜨리는거야 척대로 다 들고 먹으려면 힘들어 아 너무 커서 포옥이다 콜바오 거기서 뭐하니? 콜바오 거기서 뭐하니? 콜바오 거기 들어가는거 아니야 콜바오 콜바오 아 거기 들어가는거 아니라고요 콜바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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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이리와 콜바오 나와라 아오 콜바오 오늘 아빠랑 같이 쌍으로 말썽을 부르네 어 콜바오 콜바오 아 말썽부러기 오늘 아빠랑 쌍으로 말썽을 부르네요. 자 이제 푸바오가 들어갈 수 없도록 완벽하게 동굴 구멍을 막았어요. 설마에 돌을 꺼내지는 않겠죠. 푸바오가 할부지에게 일을 시켰어요. 푸바오 아버지 러바오는 오늘 또 하루가 피곤했는지 퇴근을 하자마자 이렇게 오토를 먹고 고온이 떨어졌습니다. 오늘 또 수고했어 러바오. 아 러브지 아주 편하게 잠을 자고 있네요. 아야사님 오늘 또 많이 피곤하셨나봐요. 우리 푸바오 어머니 아야사님께서 아주 고온이 주무시네요. 아주 자는 모습이 거한데 장군같아 장군. 러바오 장군보다 더 장군같이 잠을 자고 있네. 아야사님 잘 봐도 잘 자고 내일 봐요. 아야사님 잘자. 어머니 아버지가 잠드신 시간. 우리 푸바오는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. 오 우리 푸바오. 도대체 장래 희망이 뭘까요? 뭐가 될지 정말 궁금하네요. 아 푸바오는 푸바오겠지만 아 엄마 아빠가 잠든 시간도 이렇게 열심히 먹고 있는 우리 푸바오. 엄마 아빠 자고 있으니까 너무 떠들지 말고. 조용도요 많이 먹고 꼭 자. 푸바오 잘 자요. 에잇. 푸바오 제일 잘 사랑해. 푸바오 매일 만나자. 푸바오 너무 꼬질꼬질해. 눈밭에 좀 굴려야 되겠네 눈밭에 굴려야 되겠어 할부지 얘기 들은거야? 눈에다가 좀 닦아야 되겠어 아이고 털이 너무 꼬질꼬질해 눈에 좀 씻자 눈목욕 조심 미끄럼 탈거야 눈 판다가 됐는데요 퍼바오가 조금 꼬질꼬질해서 눈 판다가 떠났네요 안돼 퍼바오 눈 폭탄을 맞았습니다 대나무를 건드린 바람에 퍼바오 안돼 건드리지마 에이 퍼바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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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아닌듯 와 퍼바오 너 중립보이 가는 동물이었어? 아 그거 뿐지르지 말라고 에이 퍼바오 안돼 와 퍼바오 야생에서 판다를 만난 듯한 그런 모습이네요 아마 야생판다들도 저렇게 대나무를 구하겠죠? 푸바오! 푸바오, 안 돼! 하지 마라, 푸바오! 아, 하지 마! 대나무 저기 줬잖아, 맛있는 거! 푸바오, 푸바오, 푸바오! 푸바오가 눈을 제대로 즐기고 있어요. 푸바오, 안 돼! 오메! 우리 귀여운 뽀짝한 포공주께서 먹을 것도 마다하고, 지금 눈 쌓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아, 불안하다, 불안해, 푸바오! 푸바오, 너무 불안해 보이는데? 아이고, 할아버지 심장 높겠다, 높겠어! 자, 저렇게 아주 높은 곳 푸바오, 조심해, 조심! 푸바오는 지금 먹으면서도 주변에 대나무 가지들이 처져 있는 걸 보면서 아, 먹고 난 계획을 생각하고 있어요. 자, 먹고 나서 어떡할까? 아니야, 아니야, 지금 아니고! 먹고 나서! 오, 멋있어! 오, 멋있어, 멋있어! 오, 멋있어, 멋있어! 오, 꼬질꼬질한 털 좀 깨끗하게 좀 해봐. 눈밭 굴러가지고 아, 아까 그대나무가 아직도 미련이 남는구나, 너 아이고, 역시 그대나무였군요! 아, 언젠가 러바오의 똑같은 모습을 본 것 같은데 사과낚시로 러바오 운동을 시킬 때 저 모습이었는데 아이고! 지금 우리가 러바오를 보고 있나요? 푸바오를 보고 있나요? 아, 언젠가 러바오를 보고 있네 아, 으아악! 헉! 푸바오, 아이고, 근력운동을 스스로 하네, 좋아! 아, 권투하는 것 같아 아, 권투하는 것 같아 아이고! 아이고, 푸바오, 멋있네! 원투, 권투! 다시, 한 번 더 옳지! 레프트 라이트, 훅! 그렇지, 그렇지, 발로 잡고 있으면, 어! 그렇지, 오우! 발전했어 발전했어 어마어마어마 자 놀랬어도 한입을 물고 자 이게 소바오의 큰 장점이에요 아이바오 러바오는 놀라면 먹던걸 뱉고 도망가는데 소바오는 물고가서 끝까지 먹힙니다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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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아 으 아 아 이봐요 이봐요 저런걸 잘못한게 아니에요 으 아 부부 생일이구나 거기 할부지가 막았다 빼지 마라 으 으 아 이쁘긴 이쁜데 에덴 니가 정리 다 하고 들어가라 여러분 제가 보이세요 아까 품바오가 놀았던 놀이터인데 아 품바오가 대나무를 건드렸다가 눈 폭탄을 맞았잖아요 저도 대나무를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으 Daw 야 부딧이 친구들 영상 잘 보았나요 이렇게 한 주간 바오가족들은 재미있게 행복하게 잘 지냈고요 물론 사고 치고 개구쟁이 짓을 하면서 할부질 힘들게 했지만 아 그런 것들이 또 할부지에게도 행복이에요 자 여러분 다음주 한주도 기대해주시고 우리 뿌딩이 친구들 건강하게 건강하게 12월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요 여러분 다음주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아이고야 응가쇼를 더 보여주겠다네 국어 응가쇼 고구마 하나 둘 자 국내 최대 고구마 생산 공장을 보고 있습니다 콩냥콩냥 everyday 설렘설렘 폭탄 사랑스런 내 식구 매일 봐도 귀여워 쯔쯔쯔쯔쯔 마이팬 한식타임 고고 둘도 없는 내 친구 올바로 예쁘다